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이 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이유를 막론하고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여전히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서 이야기를 잠시 했듯이 이재명 대표 단식 15일이 된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에서 단식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름이 됐으니까요.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식 보름짜면 사실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도착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서는 수많은 원로 인사들 그리고 당내에서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박지현이라는 청년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단식 중단을 호소했었는데 바로 어제까지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롱을 했었거든요. 단식에 대해서 조롱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정중하게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말만 정중하지 무슨 이유로 단식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뉘앙스가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야당 대표 정치인이 왜 단식하고 있는지를 야당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서로 해법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자만 그것 때문에만 단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의 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100%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한 10%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를 보관하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보고라도 저는 지금 다가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손잡고 그 막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자 노력할 것이고 단식이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실무적 과정을 거칠 것이고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준다면 명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단식 중단 요청을 김기현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고 똑같이 대통령실에서도 야당 대표의 이런 건강을 해치는 단식 이것에 대해서 중단 요청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문과 위로를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문과 위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중단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보면 단식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일단 밝히긴 했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단식 요청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 응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또 다른 명분을 찾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보름째인데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단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중단의 명분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 이 조건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단식의 이유가 뭐냐고 우리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이유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 단식의 진정성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나가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왜 단식을 하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지금 단식이 그러면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냐, 정치 발전을 위한 것이냐, 국민 생활, 정말 민생을 위한 단식이냐. 그러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오로지 본인의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위한 그런 단식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걸 핑계로 해서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요청을 하는 지금 이 이상의 명분을 앞으로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생명을 건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월관부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오로지 자신의 사법적 판단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대부분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단식을 했던 정치인들, 보통 7일에서 10일까지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하다가 실내로 들어가셨는데 단식 기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실내에 들어가셔서 어떤 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단식을 인장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곧 오게 될 체포영장에 대한 회피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구속영장이 이제 선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아마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본회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간을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본회의에서 부채포트권 포기하겠다 했습니다만 자신이 판사 앞에 와서 소명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기각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식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이 지나면서 저체온증, 부정맥 등의 증상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이게 끝나긴 끝나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좀 해법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네요. 이 상태로는 정말 최후까지 버티다가 쓰러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리고 이재명을 악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 건강이 상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15일 굶은 사람에게 여전히 체포동의안을 피하기 위해서 또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람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의 상황이, 생명이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제 그만 우리 살아서 해봅시다.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면 살아서 해봅시다. 멈추십시오라고 인정해 호소하는 것이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여전히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중단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체력이 다 해서 실려가서 강제로 본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행동을 못할 때 강제로 결국 정료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정수도 백지화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양승조 당시의 재선이었어요. 바로 직전 충남도지사였는데 23일 동안 단식을 했었습니다. 얼굴이 정말 피고리 상접해서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라고 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는 적을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쓰러져서 병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야는 서로를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중단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또렷한 명분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 생명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포영장이 온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영장 실제 심사에 응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영장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가결시켜달라. 내 판사 앞에 가서 심사에 응하겠다 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전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응성하게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각될 것이죠.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당장 단식 중단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보면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결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지 마시고 저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했으면 합니다. 여전히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는데 굶어가면서 열흘째, 13일째 해서 검찰 조사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하기 위한 겁니까? 그리고 체포 동의안 온 거 지금 굽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검찰까지 불러서 하는 판인데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그 동의안이 오는 것이라 투표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식과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키지 마시고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쇄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적 행위를 좀 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벙벙하다. 선명하지 않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전체를 사실 정치를 복원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는 개각 부분도 있는 것인데 사전에 일부 개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부 개각은 중립적인 인사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인사로 이렇게 개각할 거니까 푸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개각한다. 당신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양해해달라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물밑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다 하자면 어차피 개각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당대표가 정종이 또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명분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단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재미 대표는 지금 정당사태를 봤을 때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체포영장이 국회에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가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식을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워낙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러회담 소식이 어제 관심을 모았고요. 정치권에서 역시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죠.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여당이 야당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야당의 여당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화가 풀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문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치동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동맹의 행동대장으로 대한민국이 서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헌하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을 완전히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판에 여기에 군사적으로도 사실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쨌거나 전 세계에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일종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더 강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북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그러면 우리는 북중로 군사동맹으로 나의 활로를 찾아가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러시아도 북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고 중국도 북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제재의 흐름에 함께 했었는데 지금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전술들이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북한은 그러면 우리와 처지와 비슷한 러시아, 중국과 함께 군사든 식량이든 경제든 과거의 같이 동맹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과 대화와 협력의 노선을 폐기하고 극단적으로 지나는 대결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도, 대한민국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는 것 아니냐 역지사지를 못한 결과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의 목소리는 여야가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만 원인 파악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모습은 민주당의 제가 보기에는 시각이 우리 국민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시각인데 지금 한미 1공조가 우리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정상적인 정부라 국가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은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국제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 만남에 대해서 옳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해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무기를 좋게 평가하고 이해한다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무기를 공급할 테니까 식량을 공급한다든가 기술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희망하는 ICBM의 핵탄두의 대입군 진입 기술을 갖다 가졌다 그러면 핵 기술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의 공격의 포인트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 돼야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도 그런데 대응책에 대한 의견도 여유가 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내용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쏙쏙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인 파악에 대해서 저는 아까 얘기하는 말씀드린 역지사제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은 그럴 것이다. 왜? 그들은 상대국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의 이런 행위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퍼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해요. 문재인 정부 때요. 돈 10원도 북에 관계없습니다. 전체적인 UN 제재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환기시키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참전해야지라는 말을 여당 일부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나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 끝났을 때 다시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러시아와 또 다른 나라들과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과의 우우적 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우리를 우우국가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참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의 불바다를 만들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을 이런 위험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러시아 북한 지원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무기지원에게 사실상 전쟁 참전 선언 같은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무기지원에 대한 얘기였는데 민주당은 참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참전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나가서 본인들이 해석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구해서 우크라이나 그 민간인들이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희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가 다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사회도 관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투입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그렇게 참전하자고 얘기한 것입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야 의견 대립하는 부분은 단순히 북너회담뿐만은 아니었고요. 개각에 있어서도 다른 평가 내놓고 있었거든요. 일단 두 분 어제 개각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 듣고 또 대담 이어가 보죠. 15년 전 대한민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요. 레트로다, 복고풍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원래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런 수사 외압 의혹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관여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 꼬리를 자르기 위한 인사와 더불어서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각종 성과들을 다 지우고 싶어서 결국은 지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 방식 그대로 하면 지워지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지난 역사들을 뒤로 돌리는 이런 개각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짧게 마찬가지로 총평 여쭤보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함께 일하는 장관들에 대해서 쉽게 쉽게 내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에는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쇄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물론 공약 자체가 실현을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많은 좀 활발한 그런 정책 대안도 제시를 하고 정책 수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정책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입법에 협조를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을 통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국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총평을 여쭤봤고 세부적으로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관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청문회 과정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험난하죠. 유인촌 지명자 같은 경우는 과거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쌍욕을 하는 그런 영상이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블랙리스트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출발에 유인촌 장관 때부터 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왔었고 그분은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안 하고 정권, 우리 정부와 이념이 맞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인식과 접근, 발상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문화계를 또다시 그렇게 파탄의 지형으로 내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나 나오는 것이 가수 김윤아 씨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요. 김기원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다 비난하고 나서요. 한 가수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는 유인촌 장관을 다시 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맞는 문화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을 한쪽 시각으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 라는 요청 아닌가 싶고 그것을 훈련된 사람이 바로 유인촌 장관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원식 지명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 육사 이전에서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신원식 지명자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구태타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문재인 목을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발언도 공공연히 했고 그리고 그런 악마의 원조는 노무현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씨의 재판 받는 과정에 대해서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전두환 씨 망신 중이다라고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곳입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원식 지명자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지명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역사의식과 군대에 대한 인식이 모두가 다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일방으로 편중돼 있어요. 저는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방장관은 저는 그런 이념으로부터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있는 이런 인사가 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대통령은 또 임명하겠죠. 이런 부분에 비하면 오히려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편이죠.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 여전히 이분도 배우자, 김건희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여가부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어떤 지적들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분의 인사청문회 모두가 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세 후보자 인선과 각각 인물에 대한 면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의 공세도 비슷한 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인물 평가라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내세우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문제가 문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정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있었던 것이고 어느 정보나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본인은 그런데 지난번 말씀했던 거 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장관 기간 동안에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 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에 그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식 장관은 누가 봐도 국방 안보의 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지금 후보자 지명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내용들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하신 가운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사실상 누가 봐도 굉장히 좀 지난 5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방 국민들이 우려하지, 걱정하지 않을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관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김행 후보자 내정자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김건희 라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게 김건희 여사는 70년대생이고 자기는 70년대 학벌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있겠냐 전혀 모른다, 전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 인사청문 제안서도 지금 국회에 도달하지 않는데 각종 후보자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각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 사실은 이번 개각 발표에 앞서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일이 분명했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이게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 이번에 교체가 되는 것이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사나 특사로 판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가능성, 적절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눈치 보지 않으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적절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한마디 표현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원식 지명자의 그 시대의 생각으로는 우리 최수군 상병, 민간인 구조활동 중에서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시로 보면 전사인데 군인이 그런 정도에서 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옛날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생각인지? 글쎄요. 과연 우리 병사들이, 우리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런 이종섭 장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관 후보를 지명하면서 이종섭 장관의 문제를 지금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또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최수군 상병과 최수군 상병의 손을 놓친 그 동료 병사의 엄마가 지금 우리 아들이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사단장에 대해서 현재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종섭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에 더 나은 자리나 좀 더 편한 자리나 이렇게 보온성 인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특검을 윤석열 중과가 막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법의 심판 때 설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사나 특사 파견 가능성, 가능성은 있으나 적절성은 아닌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지금 대사, 지금 특사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사표 수리도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사표 수리가 난 다음에 나중에 대사, 특사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논할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닌 것이고요. 가능성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여서 군 복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정말 곧 딴 나이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야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처벌을 어느 성까지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특검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8명 전원, 지휘 라인에 있는 전원을 갖다가 과실치사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처벌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정쟁이 되어버린, 정쟁이 된 상황입니다. 정쟁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이 좀 흐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도 당연히 원인을 찾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될, 지워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특검도 지금 당장 이제 보고서가 경찰에 갔고 경찰에서 다시 또 검찰을 갔다 갔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하는 그 단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쟁이 소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그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할 단계가 아닌 상황이므로 적절성을 논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현재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사지사를 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수리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특사, 대사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건 어디서 일종의 누군가의 해석이고 추측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들의 활동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업인 연설 등의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보수층 결집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해석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실지요? 김기현 대표께서 대표 취임하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아, 애초에 계획되고? 네, 애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당내 그때 일이 좀 있었고 하면서 일정 조율이 어렵고 당시에 또 대통령께서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일정 조율에 차질이 있어서 좀 미뤄진 것이죠. 미뤄진 것이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예방을 하게 된 것인데 뭐 정치적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보수일지 왜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지금 정치적 은사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친박들이 결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분으로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팬덤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큰 품을 가지시고 더 큰 지도자로서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활동 어떻게 보이세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아닙니까? 당사의 사진조차도 걸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끄럽다는 뜻이죠. 지나친 말씀입니다. 당사의 사진조차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거짓말과 또 개인적인 살이사욕 때문에 감옥을 갔다 오신 분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에요. 저는 두 분을 정책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분께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 연설에서 오지 여행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우리 그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자중재해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박수칩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이명박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잘못과 폐해에 대해서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방식의 선거 접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총선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최근 활동에 대한 혹시 덧붙일 내용이 있으시면 평가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정도.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귀항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